시흥을도 보도록 할 텐데 20대 총선 결과는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후보가 당시에 47, 김순택 새누리당, 정필재 국민의당, 제법 이제 국민의당에서 표를 가져간 것 치고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선전을 해서 위석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 시흥을에서는 과연 조정식 의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여기도 역시나 이번에 경기 일대 지역에는 확실히 이전에 시장을 지냈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김윤식 시장이 도전하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김윤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번 시장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을 3번 하면 더 이상 출마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시정을 이끌는 과정에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유권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시흥에 신도시, 특히 백옷 신도시라든지 서울대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국회의원이 했느냐, 시장이 했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좋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흥, 을지역, 경선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당 후보의 대항마로 보수층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신도시와 또 구시가가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현역 의원은 조정식 의원이 4선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 중에 하나인데 도전은 내부적으로는 조정식 의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시장을 3번씩 했던 김윤식 예비 후보가 얼만큼 보수 세력들을 업어서 도전장을 내밀고 경합을 할 것이냐가 이 선거 결정을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